그러면 밑에 삼촌 궁녀 의자왕 어우 다 아시네요 근데 왜 의자왕이에요? 의자를 좋아했어요? 이런 질문을 너무 좋아해요 방금 내가 뭐라 그랬죠 제가? 원래 왕은? 역사를 따른다 좋아하는 걸 따라간다 아들냠이 그렇죠 그 다음 왕이 의자왕은 백제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붙여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름을 그대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의자가 원래 이름이에요 어? 의씨예요? 부여씨입니다 백제는 부여씨예요 부여씨 부여의자였겠죠 아마? 근데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의자 삼촌 궁녀 의자왕이라 그래가지고 뭔가 삼촌 궁녀를 뭔가 거느렸던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인들을 생각할 때 이렇게 좀 잘못 알려진 사실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도 이거죠 삼촌 궁녀가 떨어졌었던 절벽 저 갔었어요 어렸을 때 어디죠? 네? 어딘지 알아? 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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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거기 서핑하는 데잖아 왜 액티비티 하러 갔니? 아니 거기 있어요 저 유람선 타면서 아 저 가이드 선생님이 금강 금강 오? 야 야 오 너무 잘하시는데 뭐야? 어떻게 알았어요? 저희 집이 저 금강 옆에였어요 대전에서 아 충청도여서 거기서 그 요트를 한 번 타고 들어갔는데 결벽이 엄청난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거기서 들었어요 의자왕이 저기서 뛰었다 알고 있네요 왜 뛰신 거예요? 왜 뛰신 거예요? 의자왕이랑 같이 뛰었어? 삼촌 궁녀가? 삼촌 궁녀가 같이 뛰었대 그랬어요 멸망하기 멸망하기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뜯지라 어디서도 아냐 멸망할 때 같이 의리 지킨다고 같이 뛴 거잖아요 일단 삼촌 궁녀라는 것도 없고요 삼촌 궁녀는 나중에 조선 시기 때 누가 이렇게 시를 써요 의자왕에 대해서 거기서 붙여진 거고 의자왕이 삼촌 궁녀를 거느리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뛰어내리시지도 않았어요 루머구나 헛소문이네 그러면 낙화함에서 궁녀들이 뛰어내린 건 사실이에요? 그런 것도 없죠 그런 것도 사실 아니죠 잘 만들어진 얘기예요? 네네네 아 그다음에 의자왕이 왜 그런 이미지가 있냐면 나중에 되면은 죽으세요? 어디서 보고 싶어? 나중에 되면은 죽으세요? 어디서 보고 싶어? 모자 벗겨주세요! 아 이 형 졸아요! 아니 두피 뭐 하려고 하느라 몰래 자려고 그런 거지? 근데 거기 거기가 이제 만년이 되면 사치와 향락에 좀 빠져요 사치와 향락에 아 그러니까 노는 건 좋아하셨구나 노는 거를 이제 좀 좋아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이미지가 붙은 거죠 그다음에 실제로 아들이 한 40명도 그래서 아마 궁녀랑도 놀고 사치도 하고 이랬을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있는 거고 아무래도 뭐 그렇게 좀 유명한 사람이죠 에에에에에 thy 아멘